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짱쪼린은 인간백전 간사오씨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졌었는데요. 여쭈오지하며 아지트로 돌아가니 짱쪼린 어르신이 돌아왔다, 짱쪼린 어르신이 살아서 돌아오셨다 라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에서 여러 행동대장들이 막 달려 나오면서 그 짱쪼린을 워낙 끌어안는데요. 어르신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빨리 들어가서 저 탕아후 형님을 좀 말려주세요. 지금 자살을 하겠다고 난동을 부려서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네 저번 회사 탕아후는 이 짱쪼린을 후퇴하라고 뒤로 확 밀었는데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졌었잖아요. 하여 이거는 짱쪼린이 무조건 죽었을 것이며 그 아우를 죽인 건 바로 자신이라고 탓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탕아후 이놈은 이 자살을 하겠다고 막 달려가더니 모디통으로 그 아지트 벽을 딱 하고 들이박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깨져라는 머리통은 안 깨지고 그 집 벽에만 금이 같다고 하는데요. 이어 곁에 있던 다른 행동대장들이 연합하여 겨우 뜯어말려서 이 끈으로 꽁꽁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어 짱쪼린이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자 내 이 엎드려져 묶여있는 탕아후는 급상 올가미에 걸린 한 마리 호랑이 같았다고 하는데요. 에헤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우리 탕아후 형님을 밧줄로 묶은 거요? 빨리빨리 풀어주세요. 그러자 곁에서 이 순례천이 한숨을 풀풀 내쉬는데 말도 말라 아우야. 저 탕아후가 자살을 하겠다고 날뛰어서 우리 다섯 명이서 저놈 하나를 진정시킨다는 게 겁나 얻어맞았다야. 야 저기 우리 애들 꼬라질 좀 봐라야. 네 그 곁에서는 여러 부하들이 아예 기절해 있는 놈 아니면 이 천으로 머리통을 꽁꽁 싸맨 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쪼린은 이 탕아후한테 다가가서 묻는데요. 아니 형님 왜요? 왜 기집애들처럼 자살하려고 이러는 건데요? 짱쪼린을 보자 탕아후는 이 쫑팔려서 머리도 못 쳐드는 거였답니다. 아이고 아우야. 내 다시 너를 본 면목이 없어서 그랬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니를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할 수 있다니 어? 내 같은 거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그러자 짱쪼린 하하하 하고 한바탕 웃고는 위로를 해주는데요. 형님 까짓 거 뭘 싸내들끼리 그깟 목숨을 하나 갖고 그럽니까? 어차피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언제든지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 위이 같은 비겁하고 배망득한 놈한테 죽으면 아마 죽어도 눈도 못 감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님? 그놈이 이제 금방 쳐들어올 텐데 우리 거기에나 신경 씁시다. 됐어다. 그만 일어나세요. 그렇게 요번 사건은 일단락 되었었는데요. 그럼 짱쪼린 쪽은 이쯤 하면 됐고 위이 쪽은 어떠했을까요? 저번 위에서 이 꼴멍꼴한 전투에서 위이는 뒤에 포병들과 대포들을 놔두고 그 대군을 거느리고 위쪽을 공격했었는데요. 여 끈끈에 탕하후이 마적대로 격파했었고 그 도망치는 탕하후 일당들을 더 이상 뒤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보물들이니까 말입니다. 여 위이는 마적대로 거느리고 부랴부랴 왕하에스 즉 따조와 알조의 아지트로 달려가 보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은 지 오래 되었었고 위이 보물꼬는 완전히 그냥 텅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위이는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서 발을 동동동 구르는데요. 야들아 대포들 끌고 우리 당장에서 땅졸릴 아지트로 쳐들어가자. 그 보물들이 없으면 우리 굶어죽는단 말이다. 알아들었니? 아니 근데 이 대포병들은 왜 또 아직도 안 온다니? 이놈들은 왜 맨날 지각인 건데? 빡쳐나 위이는 이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구애문과 아래로 내려다 보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위이와 그의 마적대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다들 탈석 주저앉는데요. 그들 주위에는 이 수백 구이 대가리가 없는 시처들이 너부러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번 회에서 간차오신 마적대가 이 놈들 대가리와 배근을 바꿔먹겠다고 그 놈들이 대가리를 싹 다 베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무서운 광경은 그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하여 위이의 마적대들은 이 짠졸린 마적대들한테 극대로 되는 공포감을 느끼고 도망을 친 놈들도 그렇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일 큰 문제는 아닌데요. 위이가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거는 바로 그 수십 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대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마적대들 사이에 싸우면서 이 대포는 그야말로 신이었었는데 하지만 지금 위이의 마적대가 쫄대로 쫄았는데 그 대포마저 없으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위이의 마적대는 이 풀이 싹 죽어서 아시트인 중암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짠졸린과 위이의 세력을 대비해보게 되면 이 전해완은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짠졸린은 따려알려의 조직을 완전히 흡수하고 이 따조와 알조는 죽여버렸었잖아요. 하여 짠졸린이 지금 움직일 수 있겠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는 군사는 1600명이고 또한 500명이 예비군까지 따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2100명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서 예비군 500명이라고 또 따로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 500명은 따조와 알조의 조직에서 흡수한 마적대들인데 지금 상황에서 인원들을 쓰기에는 아직 위험했다고 합니다. 인원들 중 대부분은 아직까지 어쩔 수 없어서 이 반억지로 가입한 거였으니 만약 전장에서 갑자기 변심이라도 하게 되면 이 큰일 날 테니 말입니다. 하여 이 500명은 바지오타의 짱스 페이한테 맡겨서 이 훈련도 시키고 좀 잘 받으라고 시켰다고 하는데 짠졸린이 마적대가 이렇게 대폭 증가한 데 비하면 이 위의 마적대는 완전히 반대였다고 합니다. 위의 마적대는 원래 370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오른팔, 왼팔인 알리오의 마적대를 잃고 또 알조의 마적대가 꺾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궤먼구한 전투에서 이 수백 명이 사상자까지 내고 지금은 14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적대 수도 중요하긴 했지만 이 제일 타격을 입은 건 불태워버린 대포들과 이 보물창고 안에 있던 돈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번에 위로하여금 전투력을 확 잃게 하였으며 이제 먹고사는 군비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새 짱쪼린과 위의 처지는 이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였었는데요. 하여 이제는 짱쪼린도 위의를 선지공격하지 못하고 이 위의도 짱쪼린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짱쪼린이 이제 급급한 건 요번에 전쟁을 해줘 이 마적대들을 위로해주는 거였었는데요. 자, 딸려 알려 두 형님 전에 위 밑에 있을 때 반년치 군비를 못 받았다고 하셨죠. 네, 그 군비 두베인 이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백은 십만냥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자 딸려 알려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 백은 십만냥이라며 역시 짱쪼린이 통은 아주 기가 막히게 컸었는데요. 또한 짱쪼린 쪽에서도 요번 전쟁에서 백여명의 사상자가 났었는데 그 집 가족들한테 아주 크게 크게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걸 보는 다른 부하들은 이 조직에 더더욱 충성을 하겠죠. 마냥 자기들이 전쟁에서 잘못돼도 이 자기네 가족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짱쪼린은 이제 위와의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이 군사들을 빡세게 훈련시키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다들 푹 잠자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북적북적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답니다. 이어 다들 잠에서 깨서 이 나가보니 어라? 이 탕알후가 씩씩거리면서 웬놈을 두들겨 패놓고 있는 거였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짱쪼린이 마가 되자 탕알후는 씩씩거리면서 멈추는데요. 이놈 뭐지? 하고 횃불을 비춰보니 허이쿠 이놈은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이그러져서 사람 몰고도 안 나오는 거였답니다. 에헤, 탕알후 형님 좀 살살 하시지 이게 누군지도 뭐 알아보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 탕알후의 주먹이 마음껏 얻어 터졌으니 어려나겠나요? 하지만 앞만 봐도 이놈은 짱쪼린이 마적대가 아닌데요. 이놈은 자객인 게 틀림없다. 이놈이 글씨 귀신같이 담장을 넘고 너의 눈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겠니? 야, 내 어제 백알을 많이 먹어서 이 쉬가 마려서 나온 게 아니라면 아마 지금쯤 큰일 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놈이 어디라고 지금 탕알후가 다시 때리려고 들자 다들 겨우 말아 대는데요. 자자 먼저 저놈이 어찌 된 일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고 봅시다. 어이, 니 뉴기야 왜 해서 여기 기어들어온 건데 짱쪼린이 묻자 이놈은 이 기세 등등해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였었는데요. 헤헤,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탕알후 형님 조금만 더 고생해줘요. 그 말이 신난 탕알후는 그 큰 주먹으로 이놈을 또 쾅, 쾅, 쾅 하고 만져주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이놈도 웬만한 자객은 아니었는지 그래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탕알후는 놈이 머리채를 꽉 잡아 이 머리를 들게 하고는 야, 그 불을 비춰봐라! 라고 하는데 이 놈이 아가리를 벌려보는데 이미 그 탕알후의 주먹에 의해 앞에 이빠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헤헤, 이 정도로 얻어맞아도 입을 아이언다고? 이래 있네, 이놈은 그냥 탕알후 이 무식한 놈은 곰이 발같은 이 두 손으로 자객이 아가리를 이 아래 위쪽으로 꽉 잡고는 꽉 찢어버리려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스톱, 스톱, 스톱! 형님의! 에헤! 그 아가리를 찢어놓으면 이놈이 얘기를 어떻게 하오? 잠깐만 비켜보시오. 내가 할게. 요번에 처음 나서는 건 칸차오씨였었는데요. 인간 백정답게 이놈이 생각해낸 고문 방식은 그 레벨부터가 달랐다고 합니다. 야,들아. 주방에 들어가서 기름통을 가져와라. 오늘 우리 통구의 바베큐나 좀 한번 해보자. 그, 그제야 이 자객놈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데요. 보아하니 자신을 태워주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한 걸 알고도 어떻게 진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 칸차오씨는 이 기름통에서 한 바가지를 푹 꺼내오더니 그 자객놈이 머리 위에다 쭈르르 붙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이 자객놈은 점점 더 공포를 느끼며 온몸이 와들와들 떨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칸차오씨는 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어이, 거기 횃불을 이리 줘봐라! 라고 하는데요. 요 칸차오씨가 이 횃불을 받아주고 척 갖다 대자 얘기하겠습니다. 모두 다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이 자객놈은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였었는데 죽음에도 이 한순간에 시원하게 죽는 게 있고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죽는 게 또 따로 있죠. 그 중에서도 이 화형은 제일 지독한 사형 방식이겠는데 그걸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암프 위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사실 위한테는 지금 제일 큰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이놈이 대부분이 돈을 모두 다 따져야지트의 왕하이스에다가 보관했었는데 그게 님들한테 다 털려서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답니다. 밑에 마적대들한테 이 군비도 제대로 못 줘서 군에서 이탈하는 놈들도 계속하여 생겨나거든요. 그리하여 위이는 이 아지트의 보초를 더더욱 강화하고 도망치는 놈들을 잡아서 총살하는 이 방법까지 쓰고는 있는데 얼마나 더 버텨내겠습니까? 밑에 애들이 정 힘들면 군사 정변이라도 이렇게 분위기거든요. 하여 그걸 알게 된 위이가 일본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너 일본 쪽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 얘기를 듣자 짠조리는 갑자기 식은 땀이 좌르르 흐르는데 아 맞다 여기 일본 놈들이 있었지. 전에 먼저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가마아이 놔준다고 했는데 어쩌지? 짠조리는 그 일본 놈들의 존재를 잊고서 나댄 거였었는데요. 그래서 그 일본 놈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되 짠조리니 묻자 자객 놈은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내 일본 놈들은 마적대들 사이 일이니 자기네가 가운데서 삐치기가 쪽팔리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너네 둘이 일은 너네 둘이 알아서 해라구요. 으악? 그러다 이거는 모두의 예산밖에 대답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자세히 생각해보게 되면 그것도 맞는데요. 왜냐면 전에 펑린 거야 이 러시아 쪽에 잘싹 붙은 놈이라서 일본이 위의를 도와서 함께 친 거잖아요. 하지만 짠조리는 이 러시아 쪽에 붙은 놈도 아니고 또한 저번에 군사훈련 때 오라고 하니 고분고분 와줬잖아요. 근데 그러한 짠조리는 굳이 나서서 없애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신들한테 같은 태도의 마적대라면 더 능력이 있고 힘이 더 센 마적대가 살아남아서 그 훈리를 함께 도모하는 게 더 좋은 거겠죠. 하지만 이 간사한 일본 놈들은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이 짠조리는 일본 놈들한테 대한 태도는 위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요. 또한 나중에 일본 놈들이 악기를 막는 어마무시한 놈으로 클 텐데 그걸 눈치를 못챘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일본 놈들이 상관 안 난다고 했다고? 꼴 좋다 위의 놈아 내 저번에 목숨을 내걸고 일본 놈들 군사훈련에 갔었던 보람을 또 요번에 했네. 그래 이 자격놈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죽여주오. 짠조리니 얘기하자 간사오시는 이 돼지잡이 칼을 확 뽑더니 단칼의 놈이 모가지를 두 동강을 내버리는 거였답니다. 네 같은 죽음이라도 이게 부대 태워 죽는 것보다 만 번 더 고통이 적겠죠. 오케이 그러면 위의 놈은 이제 점점 타락의 길만 남은 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례처 형님 짠조샹아 짠조리는 이 두 군사의 의견을 묻는데요. 에음 비록 위가 두 팔이 꺾여서 볼품없어 보이지만 이빨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놈이 저번에 펑링건을 칠 때 이야기에서 우리 알 수 있다시피 이놈도 이 전장에서 지휘를 하는 능력은 장난 아니다. 놈이 우리를 칠 세력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놈이 아지트를 치려면 아직은 힘듭니다. 당분간은 어디서 대포를 구할 수 없는지부터 알아보고 이 군사들이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키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라고 짱조시양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어 곁에 있던 순례천도 짱조시양 말이 맞다. 그 중한포라는 성은 이 수십 대의 대포가 없이는 끄떡없다. 그러니 놈들이 박살내려면 먼저 대포부터 이 대량으로 얻어와야 돼. 라고 하는데요. 두 군사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맞는 거겠죠. 짱조리는 한쪽으로는 이 군사들을 빡세게 훈련시키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어디서 대포를 구할 수 없나 알아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필경 지금이 짱조리는 위재부를 모두 다 차지하여서 돈 하나만큼은 흔해 빠졌거든요. 그렇게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짱조시양이 두 사내를 데리고 짱조리는 찾아오는데요. 자 어르신 이 두 분은 나의 후배들입니다. 전에 학당을 다닐 때 면목을 잘 알고 있었던 펑차오 펑치인 두 형제입니다. 그러다 짱조리는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짱조리는 만천하의 영웅 호걸들을 친하는 게 유일한 낙역에 또 아주 살갑게 맞이해 주는데요. 그러면 이 두 명은 또한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짱짱!